무선주전자는 신속하게 물을 끓일 수 있고, 또 전기 코드도 분리돼 가정과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중인 무선주전자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무선주전자 구입 시에 참고하실 점들을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선주전자는 현재 실용적인 기능만을 갖춘 만 원대 이하 제품부터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20만 원대 이상 제품까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무선주전자는 물이 빨리 끓는다는 장점 이면에 그만큼 소비 전력이 높아 과열에 의한 화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증기로 인해 뜨거운 덮개로부터 이를 여닫는 스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 도중 뚜껑이 열려서 뜨거운 물에 손을 댈 수 있으므로 뚜껑 열림 방지 등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이 다 끓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무선주전자는 끓인 물을 사용할 때 전원 코드가 연결돼 있지 않아 편리한데 이는 주전자를 올려놓는 베이스 부분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세척이 간편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주전자 내부에 열선이 드러나 있는 제품은 물때가 생기기 쉬움으로 내부가 평평한 것이 좋고 입구가 큰 제품일수록 손이 쉽게 들어가 청소하기 수월합니다. 무선주전자를 선택하는 것 못지않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뚜껑을 열고 사용하면 온도 조절기가 작동하지 않는 제품이 많으므로 반드시 뚜껑을 닫고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선주전자는 과열에 의한 화재나 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컨슈머TV 뉴스 박성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진주